여보 서울에서 100km 밑에 천안 바르샤바에서 100km 밑에 라돔 이란데 천안 왔어 서울에서 천안 왔어 지금 우리 천안 호두가자 먹어요 좀 이따 휴게소에서 사먹어 네 라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여기서 냉장고를 거치기로 해서 왔는데 멋있네 뭐 이런 광장이 있네 누구지? 봉고 캠핑카가 이 도시에 올 확률은 0.0000001%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이렇게 옮기라고 아 친절하시네 예비 냉장고를 갖다 주셨습니다 폴란드 라돔 냉장고 거치러 왔습니다 다 뺐어 이거 만든 회사하고 통화했는데 이거를 먼저 빼래 오 됐다 예스 예스 불닮요 좀 볼까요? 그래 바로 예스 게블 네 그럼 뭔가 할때 5 5 5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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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냉장고는 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몰랐어 아 이거 냉장고 하나 뺐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넣은데 이것도 내가 이렇게 생겼네 몰랐네 12포인트 24 아 잠깐만 13.2볼트가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냉장고로 보내주는 건 지금 12.24볼트다 그래서 문제일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아 머리 아파 일단 어쨌든 12.24볼트여라도 냉장고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스위치 있잖아요 거기서 다이렉트로 온다 라고 했다 아니다 전선 두께가 다르다 이러면서 중간에 커넥터가 어딨냐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휴즈박스에서는 다이렉트로 가죠 중간에 어디 끊긴 데가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저기가 있어 지금 보시고 벙 Jaz awareness 23 Het cot 아 할 수 있는 이 아이즈 워키 굿 냉장고는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집 전기가 문젠가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일단 뭐 오래도록 여행할 수 있게 고쳐주겠다고 말을 하니 고쳐주시겠지 전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? 케이블을 좀 짧게 해서 메인 배터리에서 한번 연결을 해 보고 몇 가지 더 해 봐야겠다 내가 봤을 때 무슨 부품을 기다리는 것 같아 우린 서로 눈빛으로 소통하고 있어 왜 짖어? 이쁘다니까? 가자 말을 거니까 짖지 말을 안 걸었는데 집에서 내가 말 걸었거든요 아저씨 다 알아들어요 콜란드별로 예쁘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예쁘다고 하면 다 알아들는 거 아니에요? 갑시다 커피라도 마시러 한 시간 정도 기다리려 하니까 냉장고 지금 보니까 정말 잘 돌아가 그러면은 배터리가 전기 공급을 우리가 러시아 통과할 때 맨날 달리니까 배터리가 맨날 100%였잖아 유럽에서 좀 장박을 할 때는 10% 미만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 근데 배터리가 한 10% 충전되면 거의 뭐 한 12볼트 밑으로 전기를 보낼 텐데 냉장고 쪽 케이블에선 1볼트가 더 다운돼서 찍혔단 말이야 그러면 11볼트가 찍히면 냉장고가 안 돌아가거든 아우 그런 것 때문인가 진 더블에 야 라돔 하루살기 뭐 혹시 안 돼가지고 내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헐 퇴퇴퇴 오늘 떠날 겁니다 우리는 크롭으로 떠나야 갑니다 야 이거 마당 옛날 아파트 같다 날씨가 좋아요 옛날스러워요 나 아까 나한테 번역기로 나는 당신이 다른 유럽 나라도 잘 여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 고쳐주겠단 얘기 아니야? 완벽주의적인가 봐요 내 손에 들어온 고장난 냉장고나 고장난 어떤 물건들은 고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아 믿어야지 뭐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어 저기 마켓 저기 가자 누르는 건가? 슈퍼마켓 다시는 딱 잊을거에요 신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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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일이 별로 없을텐데 현지인도 먹는다는 얘기야 신라면 나는 바나나 우유 빵 사자 아 이거 느끼하게 생긴거 제일 비싼거 음 그거 달달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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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빵 맛있어 있네 한개만 더 나아 큰거 아니 오른쪽 가볍지 모르겠네 난 끝 아 배고파 그래 싼거야 빵 맛 빵 맛 오오오오 찐덕브레 뭐해 갑자기 찐덕브레 야 하고싶었는데 저 사람한테 못했어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보이는데 뭐야 쪼그맨 집 잘 지키네 어디까지 자라고 여기 여기 있다 또 있다 반가워 여기 또 있다 반가워 아주 많이 반겨주네 뭐야 이마가 좀 넓어보여서 다크 좀 내리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압이 일정치 않아서일수도 있고 전압이 일정치 않아서일수도 있고 전압이 일정치 않아서일수도 있고 배터리가 10%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전압이 걸려서 그럴수도 있고 저전압이 걸려서 그럴수도 있고 자 이제 다시 확인해볼게요 차가운 문제 차가운 문제 그때는 완전히 냉기가 없었잖아 응 그렇진 않아 냉장고 돌아가 왜 안해지지 전압이 받았어 내가 데이터를 과거에 전압이 어느정도 들어왔는지 데이터가 있네 근데 보니까 10.1 9.8 7.57 그랬을 때 다 차단이 됐대 근데 안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응 우리 여기 하루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미니멈 미니... 미니멈? 근데 내일 해달라고 그랬어 어떻게든 저분 말은 원래는 일주일 걸린다 테스트하는데 근데 니가 스페인도 가고 포르투칼도 간다며 거기서 안되면 어떡할거야 하루도 못써 하루만 써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? 음 할말이 없네 그 말이 맞아서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정확하진 않아 선동작과 이런걸로 번역기와 짧은 영어들로 내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대화가 근데 어쨌든 난 이런게 있는지 몰랐어 음 과거에 데이터 기록을 한대 음 근데 지금 보면 7.96 7.57 미니멈 볼 디지 이거 그러면 뭐 작동 안하는거지 근데 진짜 꼼꼼한거 같아 저사람 어 꼼꼼해 되게 꼼꼼해 응 그래서 알렉스가 그렇게 말해준 이유가 있나봐 어 그 뭐 요만한 부품을 하나 달거야 음 그거 좀 볼라 그랬더니 안된다고 왜? 회사 기밀이라고 안보었다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걸 달고 테스트 해보겠대 아이고 아이고 냉장고는 넣었고 여기다가 어떤 모듈을 조그만걸 설치해서 전압을 좀 높여주거나 일정하게 해주는거 뭐 그런거를 여기다 설치할거 같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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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훨씬 낫다 이렇게 넣자 촬영을 좀 하실 수 있게 하면은 좋은 정보가 될텐데 극구 본인은 나오지 않게 해달라 나만 나와야지 뭐 덕분에 냉장고 어떻게 생겼는지 뒷판 구경했네 오빠 그래서 어떻게 된건데요? 그래서? 응 지금 저 침대 밑에다가 조그만한 기계를 달았거든? 응 뭐 선이 어떻게 됐는지 뭐 어쨌든 전압이 좀 떨어져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거지 응 그래서 전압을 높여주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걸 달았더니 응 냉장고로 전압이 좀 떨어져가지고 전압이 13.1V가 13.2V인가 들어가 응 그래서 이제 작동을 하는거고 내가 오늘 밤에 전기를 많이 써보겠다 응 그래서 막 10% 미만 됐을때 우리 차에서 전압이 12V 이하로 나올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랬어 응 오늘 밤에 전기를 좀 많이 써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응 와 이거 여행 끝날 때쯤이면 여기저기 다 뜯어볼 것 같은데 나 하아 그런일 없었으면 나 근데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 음 나도 응 우리 전기를 한 10% 남을 때까지 다 써보자 저 우리 에어컨 온풍기도 돼 온풍기 틀어봐 인버터 켜줘 인버터? 켰어요 응 이것도 켜고 다 켜 응 락스 라디오 그렇고 또 실내등도 켜고 물건등도 켜고 침실 등도 켜고 침실 등도 켜고 뭐 다 켜주세요 이것도 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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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보여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근데? 나사가 보이는데? 안 보였던 거 같은데? 나사가 안 보이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응 좋은데? 좋은데? 네 됐어 다 켰어? 응 안 켰네 온풍기 오빠 이거 온풍기도 돼요? 나 에어컨만 내는 줄 알았는데? 여기 에어컨 어 제습 그냥 선풍기 어 해가 온풍기일까? 해가요 온풍기 불이 켜 불이 켜 불이 켜 불이 켜져요? 오오 일단 그래서 전기를 마구마구 써서 어 15% 까지만 내려 보자 지금 12.8V 찍히는데 쓰면 내려가겠지 와 신난다 전기 빵빵하게 쓰고 오오 와 2.2KW를 쓰고 있어요 엄청 쓰고 있네 그래도 냉장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정적이네 응 냉장고 고장 나서 야채 이런 거 못 넣어서 정말로 아꼈던 오뎅 저기 냉장고에 있는 오뎅과 떡사리와 모스크바 한인바텔산 빨리 드세요 음 맛있다 국방 내가 한 거 다 맛있죠? 그럼 오 좋아 좋아 일단 얼음도 얼고 있고 잘 되고 있어 결국에 한 잔 폴란드 달달한 술 오오 얼음소리 매운 거하고 딱 맞아 마치 쿨피스 같아 얼음용 쿨피스 진짜 요만큼 먹었어 편집하지 않아 편집해야지 오늘은 금주 냉장고는 잘 돌아갈까 오오 냉장실 3도 냉동실 마이너스 13도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잘 돌아가 여기선 지금 12.1볼트 출력한다 그러고 맞아 배터리 실도 12.1볼트 떠나야겠다 마지막으로 점검 받고 떠나야지 언제 나오시려나 헬스타 폴란드에 라돔에 있는 이런 거 하는 업체 아주 꼼꼼하셔 아주 꼼꼼하셔 예스 예스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로 요 요 요 촬영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얼굴만 빼고 이 영상은? 유튜브? 어떻게 어떻게 찾을까? 구룬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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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룰. 유엄. 유엄. g.il. g.i.l. 네 구룬길. That means cloud load 헬스타 폴란드에서 저의 냉장고를 고쳐주시고 전기를 이것저것 점검해 주시고 촬영을 좀 해도 되겠냐는 그래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카메라 맞고 잘생기셨습니다 잘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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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웃기고 여보 뭐 찍어주신대 우리 삼평이도 찍고 다 찍는데 여기 앉아? 한 번에... 오케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 코디네터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? 말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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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매우 연약하지만 대신 한 번에 영어는 judgment이 좋아요 그래서 다시 tried 한국어로 그 친구 저는 되게 제가 감사하고 친절한 분을 만나서, 이걸 못 고칠 줄 알았는데, 이걸 꼼꼼하게 고쳐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구야. 땡큐 땡큐. 혜스타 땡큐. 훌륭한. 좋은. 네. 잘할 것 같네요. 리액션이 오신 이곳에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아, 카치스탄이였어요? 네, 네 아, 카치스탄이였어요 네, 네 맘아 미야 짧은 시간 멋진 시간 말하자, 말하자 아니, 아니, 아니 측정, 측정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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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갑시다 이제 와, 어쨌든 해결 드디어 해결 가자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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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 됐다 어쨌든 덕분에 우리 집안의 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았어 여보, 우리는 이제 진짜 가려고 했던 길로 드디어 가는군요 렛츠 고 고 땡큐 헤스타 헤스타 피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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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